여긴 없지? 곧 운행한다는 거야? 그럼 여기가 졸라는데 여기 하나 더 생긴 거야? 아 몰라 여기 끝이 없어 아 몰라 왜 끝이 없어? 저쪽 열차는 이쪽 열차는 이쪽에서 멈추고 저 열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가보드라 열차 온다 야 조심해 안으로 들어 어 우리 어떡해? 찍을 수가 없는데 이거 그냥 여기 찍자 아 못말라 나는 완전 끝이 있는 이걸 원했는데 이거 못말라? 일단 물이라도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시현이 못말라다는데 누구누구 못말라는데? 나 잘 모르겠어 일단 여기 먼저 일단 찍어보자 근데 이게 너무 나는 원래 이게 딱 끝 나 못딱 끝인 줄 알았어 나 못딱 끝인 줄 알았어 빨리 가서 찍자 야 비켜봐 야 너 나 못말라 나 못말라 나 못말라 나 못말라 나 못말라 그냥 약간